평소에 뉴욕의 그 유명 미슐랭 스타라든지 40몇불 갖고 못 먹죠 그렇죠 못 먹죠 디저트까지 못 먹죠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언니 이씨와 뉴저지언니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뉴욕 미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왔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핫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이번 주 핫 키워드는요 뉴욕 레스토랑 위크입니다 빠밤 드디어 돌아왔군요 네 돌아왔어요 항상 이맘되면 레스토랑 위기 시작되죠 뉴욕 레스토랑 위기 1년에 두 번 정도 열려요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근데 작년 7월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열려요 이번엔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먼저요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1992년에요 민주당 정당대회가 있었대요 세계 각국에서 기자들이 뉴욕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럼 이 기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 왜 식당에 가면 자갓 레이트라고 써있죠 아 그렇죠 네 자갓 가이드 그 자갓의 그 자갓씨가요 네 뉴욕의 기자들을 위해서 그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세 가지 코스를 19불 92 1992년 그래서 19불 92 전에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이렇게 세 가지 코스를 먹게끔 제공한 거예요 네 92년도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나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1993년에는 19불 93 전에 1994년에는 19불 94 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도수는 끝자리 하나만 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이해 타산이 안 맞기 시작해서 금액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는 뭐 25달러, 26달러면은 세 가지 코스를 먹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녁은 예전에 35달러, 38달러인데 지금은 46달러, 45달러?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리 픽스트 메뉴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뉴욕의 그 유명 미슐랭 스타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요 네 40 몇 불 갖고 못 먹죠 그렇죠 못 먹죠 디저트까지 못 먹죠 못 먹죠 근데 이거를 정해놨어요 세 가지 코스를 이 가격에 네 그러면은 뉴욕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는 어느 레스토랑을 가도 그 가격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아 그게 어떻게 찾아서 일부러 그렇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레스토랑들이 몇 군데 있어요 미리 또 예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예약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아시는 장조지라든지 뭐 이런 누가 튄 장조지 뭐 ABC 키친 아이 피오리 뭐 피그 앤 올리브 이렇게 유명한 데들은 그게 가게 식당 이름이에요 처음 들어본 이런 데는 예약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그 오픈 테이블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제 예약을 하는 건데 한국 식당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 뭐 메나탄에 워낙 그 퓨전 관련한 그냥 완전히 오리지널 한국 음식만 하는 식당들도 있지만 그렇게 약간 퓨전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 식당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다 참여하더라고요 맞아요 미스트랭스타 레스토랑을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데 올해는요 2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밖에 안 해요 네 만약에 조금 더 많이 참여식당이 원한다 참여식당이 난 좀 기간을 연장해 주길 원한다 그러면 2월 7일까지 이 프로모션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측에서 그렇게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식당에서 나는 조금 더 이 기간을 늘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원래 25일부터 일주일까지거든요 그러면 2월 2일 이렇게 끝날 텐데 2월 7일까지 프로모션을 연장을 해준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뉴욕시에서는요 실내 음식점 영업이 불가해요 맞아요 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외만 가능하죠? 그래서 올해는요 뉴욕 레스토랑 윅 투고 아 투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픽업만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금액은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도 그래서 20불 21점 이렇게 하시면 투고 음식을 다시 예전에 그 전통이 살아났군요 이걸 오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싸네요 그 대신 그렇죠 대신 뭐 레스토랑은 사실 그 분위기를 조금 보잖아요 그거를 느낄 수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맞은 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매년 한 400개 정도 레스토랑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570곳?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투고라 훨씬 참여하기가 쉽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또 워낙 장사가 요즘에 안 되고 힘든 상황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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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 식당이 이번에는 11곳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요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행사를 주최하는 곳이 뉴욕시행 컴퍼니인데요 올해는 참여 레스토랑으로부터 참가비랑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혜택도 주고 원래는 그런 수수료랑 이런 걸 갖는군요 예약 사이트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올해는 그게 없고 그리고 야외 좌석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식당에 따라서 야외 장소를 제공하기도 해요 이거는 식당별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야외에서 먹을 수도 있는 데가 있고 요즘에 웨낙탕 가면 그 이글루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비밀하우스처럼 그걸 많이 만들어 놓고 야외에서 영업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번 주말쯤 되면은 아마 이제 실내 영업이 혹시나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번 주말에 이제 코모 주주의사가 그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네 어쨌든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제 소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사이트 가서 등록을 하시면 20달러 21센트 이상 구매를 하시면 네 텐다워 머니백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프로모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한 뭐 30달러 정도 하고 나머지 머니백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20달러에 먹는 거네요 그렇죠 네 괜찮다 이렇게 해서 좀 아쉽긴 해요 뉴욕 이 레스토랑 위크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세계에서 일부러 먹거리 여행을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관광객들도 진짜 많죠 그때는 맞아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투고로 즐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열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열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뉴욕이 참 맨하탄이 여러 가지로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팬데믹 이후에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스토랑 위크가 끝나면 항상 맞물려서 했던 행사가 브로드웨이 위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브로드웨이가 지금 클로즈된 상태이니까 또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하죠 브로드웨이 공연은 아마 올 가을까지는 계속 클로즈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 공연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깝고 진짜 그 타임스케어 주변으로 해서 진짜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공연뿐만 아니라 그 레스토랑 위까지 해서 진짜 요맘때 되면 메란탄이 시끌벅적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지만 또 거기서 새로운 문화가 또 생겨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뉴욕 레스토랑 위크 투고 이것도 그렇죠 네 좀 코로나가 완화돼도 계속 할 수도 있어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 키워드는 뉴욕 레스토랑 위크 투고였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